안녕하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학원 제18회차 정혜연입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 또한 대가 아니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티끌은 어디서 생겨날까? 누가 자네를 묶어놓았는가? 제2장 티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중에서 오늘은 61페이지 겸손 속에 바른 전법이 아쉽다의 내용입니다. 좋은 행실 닦는 데는 겸손과 사양이 근본이 되고 벗을 사귀는 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이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의 네 가지 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삼도의 고해가 더욱 깊어져 밖으로 나타난 미의는 종기한 듯 하지만 안은 텅 비어서 썩은 배와도 같다.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을 낮게 가지고 도가 높을수록 뜻은 더욱 겸손하여 나니 너니 하는 상이 없어지는 곳은 위없는 도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오직 겸손한 사람에게 온갖 복이 저절로 돌아오게 된다. 한 목숨 아껴분들 얼마나 쓰겠으며 명예재물 좋다 한들 이보다 더 좋겠는가 삼보에 기의하고 불법 얻어받아 지니오니 세상사 모든 것이 극락이라 문수지의 보현행원 모시고서 그 어딘들 못 갈손가 스님이나 법사님을 초청하여 법문을 청할 때 간간히 강의료 문제로 부담을 느끼거나 쟁론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본승은 어디든지 연락만 주시면 올바른 불법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럽게 만족하고 싶다. 직장이나 사회단체, 가정의 어디라도 올바른 정법의 불법을 전할 수만 있다면 체력이 닿는 한 마다 않고 전력질주할 계획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량이 없고 광대 무변한데 요즘에는 더욱더 불교 아닌 불교가 선행되어 잘못, 기복이나 미신 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도 적지 않다. 물론 중생을 위한 가르침이고 중생을 위한 부처님의 법이지만 불법보다 방편이 위주가 되고 술수로 불법을 위장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부처님께 누를 끼치는 일이 아니겠는가. 이제 불자들도 절에 가면 스님들께 불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불법의 가르침을 받으려 해야 스님들도 불법 공부를 하는 것이지 운명상담이나 질병치료,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만 묻는다면 스님들도 점점 더 불법은 뒤로하고 사주팔자나 침술, 사술 공부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바른불교의 전법과 수행을 위하여 이제는 승려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우리 불자들도 사부대중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처님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스님의 글 겸손 속에 바른 전법이 아쉽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쓰신 불교학개론 3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거울과도 같고 메아리아도 같아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인 선물이 돌아오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면 부정적인 선물이 되돌아오는 것인데 세상 역시 우리가 주는 것을 충실하게 되돌려주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또한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주는 대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리라 스님의 글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마치 내가 던진 부메랑과 같은 이치라 생각합니다. 무엇을 심고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되돌려 받는 것이니 행복함을 많이 많이 가꾸고 싶는다면 행복이 많이 돌아오겠지요. 우리 불자님들의 정성과 후원으로 S.I.B. 불교 교육 방송이 운영됩니다. 우리 S.I.B. 불교 교육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한 많은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ARS 060-700-2037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18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